42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이 오늘 오전 출항했습니다.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 사실은 지난 18일 한미 간 새로운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날 공개됐습니다. 전략 핵 잠수함의 방한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의 한국 방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. 켄터키함은 3박 4일의 방한 기간 우리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